시민, 시민이 있냐고 앞선 내밀어봐 주먹내 앞선 내밀어봐 자신있게 해봐, 상처음직인 가지고 받아치고 해봐 괜찮아 해봐, 괜찮아 받아치고 주먹 나와야지, 시윤이 주먹내면서 해봐, 주먹내면서 주먹내봐, 시윤아 자신있게 그래, 또 해봐, 그래 네, 계속 내 잘하고 있어, 시윤이, 더 내봐 치고, 상체 숙이고, 숙이고 일어나고 흔들어, 상체 움직임, 가져 받아치고 받아치야지, 주먹이 나와야 돼 주먹내 시윤이 주먹내고 그래, 밀리지마, 시윤이 배 때리고, 붙을 때 어떻게 됐어 어퍼 바디 시윤아, 명치 찔러 명치 찔러 명치 찔러 명치 찔러, 시윤이 대고 있으면 안 돼, 받아야 돼 주먹같이 해야지 주먹치고 따라가, 따라가 붙어, 붙어 떨어지지 말고 시윤아, 먼저 해봐, 괜찮아 주먹내 받고 있으면 안 돼 받아채야지 주먹내고, 그래, 주먹내고 그렇지 또 명치 찔러, 비었다 명치 비었다, 명치 비었다 찔러, 그렇지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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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뒤통수 보이잖아, 따라가 주먹내 그렇지, 명치 찔러, 명치 찔러 명치, 그렇지, 바디 치고 좋아 좋아, 그렇지, 괜찮아, 해봐 잘하고 있어 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명치 찔러, 괜찮아 예, 떨리 자, 명치 찔러, 명치 받아쳐, 시윤아 주먹내야지 자,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자, 바디 시작해 자, 받아치고, 괜찮아, 받아쳐 자, 시윤이가 해야 돼, 시윤이가 바디쳐 아파, 바디 안 본다, 바디, 바디다, 바디다 시윤아, 바디다 명치, 명치 그렇지, 반대쪽, 반대쪽 반대쪽, 빨리 네가 해야 돼, 시윤아 할 만하잖아, 해봐 받아쳐 때려야지, 때려야지 대고 있지마 먼저 해, 시윤이 먼저 해 그래, 됐다, 맞았다 바디 쳐봐 그래 옆구리, 옆구리, 어퍼 바디 어떻게 했어 시윤아, 이때다, 이때다, 이때다 바디 레프트로 해야지, 왼손으로 그래, 왼손, 왼손으로 바디, 왼손 왼손으로 바디쳐야지 해, 해, 30초 받아쳐야지, 시윤아, 더 받아, 주먹네, 주먹네 치고, 흔들고, 치고, 어떻게 했어 치고, 치고, 리듬 배 때리고 그렇지, 잘하고 있어 더, 더 그렇지, 시윤이 좋아, 옆구리 배, 명치, 명치 그렇지 명치, 그렇지, 명치 명치, 좋아, 명치 스트레이크로, 스트레이크로 붙어서, 붙어서, 시윤아, 붙어서 떨어지면 안 돼, 붙어 그렇지, 붙어서, 그래, 괜찮아, 붙어 자세 낮추고, 붙어, 그렇지 배 걸린다, 배 걸린다 그렇지, 배 걸렸다, 가자, 시윤아 됐다 거리 안 주면 돼, 붙으면 돼 따라가, 붙어, 징글징글하게 가다가 붙어, 시윤아, 그래 니가 밀고 가, 그렇지, 배 또 따라, 따라가 그래, 또 때려, 징글리잖아, 지쳤다, 시윤아, 그렇지 지쳤다, 시윤아, 옆구리, 옆구리, 옆구리 됐다, 됐다, 명치, 명치 됐다, 됐다, 가자 됐다, 가자, 시윤아 가자 계속, 계속, 자, 잘하고 있어, 더 자, 시윤아 가자 세게 쳐, 세게 명치, 명치, 따라가, 따라가 그렇지, 따라가, 따라가 시윤아, 기다리 마세요 먼저, 지쳤잖아, 시윤아, 지쳤다 그렇지, 명치, 명치 명치다 그렇지! 명치다 그렇지! 명치 그렇지! 시훈아 됐다 가자 가자! 배 맞았다 배 맞았다! 배 맞았다! 배 맞았다 배! 명치 찔러! 명치 찔러! 따라가서 명치 찔러! 쓰러지기 전이다! 시훈아 먼저 먼저! 쓰러지기 전이잖아 지금! 상대 지쳤어 시훈아! 마지막이야! 먼저 붙어야지 시훈아! 마지막이야 시훈아!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그렇지! 좋아! 따라가! 명치 찔러! 배 찔러! 배 찔러! 됐다 갔다 갔다 갔다! 그렇지! 그렇지! 좋아! 무릎 올리기 맞지? 마무리해! 배 한 번 더! 배 한 번 더! 배 한 방이면 간다! 배 찔러! 괜찮아! 배 한 방! 마지막이야 시훈아! 배 한 방 찔러! 실력 계속! 자 주먹 붙어서 차라! 배 배 배! 맞다 맞다! 그렇지! 그렇지! 시훈아 얼마 남았다! 30초 더! 시훈아 30초! 아 쏟아 주먹! 주먹 내야지! 왔다 왔다! 자 배! 마지막 한 번 더! 한 번 더! 시훈아 한 번 더! 배 배 배! 자 주먹 내고! 왔다 왔다! 어이 어이! 왔다! 그렇지! 자! 자! 마지막이다! 배 찔러라! 오케이! 에이! 그래!